어차피 죽을 애였어. 고통을 빨리 꺼내준 것뿐이야. 함부로 뒷걸지 마. 살아있었고 살릴 수 있었어. 그래서 죽인 거야. 형이 그런 인간이라서. 그 애 살리겠다고 다 포기할 수도 있는 인간이라서. 그거면 내가 게임을 그만둘까봐. 그래! 형이랑 걔랑 둘이 그만두면 다 끝나니까. 돈도 없이 그냥 욕시어 나가야 되니까. 그 애가 아니었으면 난 그때 이깔에 죽었어. 그 돈은 완전히 여기서 가지고 못 나가. 난 절대 여기서 가지고 못 나가. 그 애가 아니었으면 난 그만둘까봐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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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